웅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줄 알잖아. 아휴, 아휴, 미치겠네. 모리미는 장부 달라는데 찾아서 태워 없애든지 어디다 또 꽁꽁 숨겨놔야 되는 거 아냐? 여기에도 없어. 그날 우리가 그 놈의 경찰들하고 같이 창을 타고 오느라고 혼이 빠져서 그래. 우리가 아무리 메꾼다고 메워도 모리미가 장부 작정하고 들여다보면 이상한 거 찾아내고 우리를 범인 다루듯이 취조하겠지? 아휴, 아휴, 내가 너 때문에 미쳐. 아이고, 보나마나 잘 둔다고 어디다 모셔놨을 텐데 아니 도탕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? 누나가 어디다 둔 거 아냐 진짜? 아, 식장에서부터 네가 챙긴다고 가지고 다녔잖아. 아휴, 그것도 기억을 못하면 나가 뒤져야지. 아휴, 내 이름은 아냐? 아침밥은 먹었냐 안 먹었냐? 먹었잖아. 뭐 먹었는데? 뭐 먹었냐니까? 우리가 뭐 먹었지, 누나? 봉이가 뭐 해줬지, 우리 누나? 죽어라, 죽어. 아, 도둑들도 손바르지 맞아야 해 먹지? 식장에다 두고 왔나? 아, 경찰을 차에 두었나? 왜? 아직 경찰서로 들어가서 우리 의학산에서 돈 훔쳤다. 자수 오지? 아휴, 아휴... 으이~! 아휴, 아휴... 아휴, 아휴... 어휴,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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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? 어? 바위모 예정, 아니? 나보다 두 살이나 어린 것이 정신머리는 다 왔다 갔다 패배치고서는 그냥 이렇게 까맣게 다 올라가지고 이렇게 손을 시켜 그냥 아이고 어찌라 아이고. 누나. 뭐? 봉이한테 물어볼까? 아휴. 봉이 알면 또 걱정하니까 일단 먼저 다 찾아보고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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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내려와 내가 올라갈게. 누나 나의 낙상하면 이제 죽어. 아휴. 끝장이라고. 걱정만. 둘러붓지 말아. 안기지 말아. 어. 떨어져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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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아휴. 아유! 내놓아! 아 피큐큐큐큐큐!